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어제 주일강단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토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토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어제 주일 강단 즐거운 복음 인생 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는 새생명 초청 주일 이제 마지막 주간으로 22주차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새가족들이 2부 3부 예배를 통해서 대략 한 405명 정도 새가족들이 왔고 특별히 단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기본 메시지가 또 선포되었고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또 그리토로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강단 말씀은 기본 메시지 또 영접 메시지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1대지 2대지로 나누어져 있지는 않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또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강의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 교리가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영적인 교리서와 같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결국은 죄인인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 가고 싶어합니다. 또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합니다. 이런 내세와 내세에 주어지는 상벌 또 형벌 심판에 대한 상급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부인해서 그렇지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부신자를 하더라도 내가 갈 수만 있다면 천국에 가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 메시지가 선포가 됐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듣고 있고 또 알고 있는 메시지만 우리 신앙의 알파요 오메가 바로 처음과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생명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 되셔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토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정확하게 이 기본 메시지,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개인화 되어지고 잘 정리되어져서 사천 말씀 운동의 확산의 주역으로 또 누구를 만나도 정확한 복음을 제시함으로 날마다 생명 사리는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토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를 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사실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드리고 나름대로 헌금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시다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그때 작정하신 것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정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8절부터 읽었지만 6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사랑하시고 미리 불러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조직을 보더라도 학교를 하나 입학을 하더라도 여러분 자격을 필요로 합니다. 그 직장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어느 정도 그 자격과 기준에 맞는 사람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자격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자격을 오히려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종교는 그야말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네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행과 수행 우리의 행위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이 복음은 죄인들은 다 오라는 겁니다. 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우리 인생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음을 이미 아시고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마련해 놓고 그것을 통과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종교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복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창조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가장 성경의 가장 시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삼라만상에 하나님께서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뱀 속에 들어간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신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창세기 3장 사건 특별히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구분점인 선악가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의 구분점인 선악과 이 선악가를 따먹는 사건인 단순히 우리가 선악가 열매를 따먹었다라는 단순한 행위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불신종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선악가는 구분점이요 경계선이요 안전장치고 또 기억장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는 사실은 위반에서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호등도 마찬가지듯이 영적인 신호등과 같이 선악가는 따먹고 죄를 짓게 함으로 에덴 도셀에서 쫓겨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사단어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인간의 인간됨을 구분하는 그런 구분하는 법이 선악가입니다. 따라서 이 선악가를 따먹는 행위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을 파괴하는 불법 행위이기도 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 수 있다라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고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가는 부신앙인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마귀가 있습니다. 영적인 신체인 사단마귀는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나와있지만 거짓의 압이 거짓말쟁이 살인자입니다. 반면에 고린도우서 11장 14절을 보면 광명의 천사로 분하기도 합니다. 이중적인 모습으로 속입니다. 또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밀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료를 고소하고 대적하고 그 안에 정말 이 마태복음의 네 가지 밭처럼 가라지를 뿌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말씀을 뽑아내고 불신앙을 심습니다. 불신자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를 공격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의 사건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빛의 광명의 천사로 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절대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서 재호와 저주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이 세 가지 인생의 근본 문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에 공기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음식물이 들어오면서 수많은 독소가 또 침투가 되어지고 그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온몸에 각종 질병을 만들지지 영적인 독소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원죄 사건입니다. 이 원죄로 말미암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열두 가지 문제 바로 사단의 주는 이 틀과 함정 울무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인간 나름대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각종 우상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교 생활을 하고 도덕 윤리를 실천해 보기도 하고 과학과 철학과 명예를 통하여서 또 많은 부를 축적해 보기도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근본적인 저주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독소와 같은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이 인생의 근본적인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토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이 복음이 지루한 반복이 아니라 오늘도 새롭게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하는데 이러한 구원자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공자 석가가 이 조건을 그리토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우리는 공자를 그리토로 믿으면 되고 석가를 그리토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만이 그리토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해서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재문제를 해결받는 것이지만 내면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씻김받고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내가 어디에서 빠져나왔고 내가 어떠한 영적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과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도 뜨거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인생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지 않냐 하시고 일방적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유일한 한 길 바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죄의 문제가 단번에 한 번에 완벽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는 신비로운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 구원자 그리스도는 해결자 너무도 심플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신분적인 축복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권세적인 축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내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받는 길이라면 부활 사건은 영생의 문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사건 우리 신앙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 두 가지 축을 통하여서 바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만행의 왕이 되신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넘어 영원의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그 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죄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주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참고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대속물로 오셨다는 것은 철저히 우리가 그렇다면 범죄의 보상이라는 것은 범죄자인 거죠.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로마시대에 들어와서는 노예를 해방시키는데 치르는 값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인의 상태를 넘어서 죄의 노예로 사단의 건세 아래 완전히 노예로 속국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이 받아야 될 벌에 대한 대가로 또 죄의 노예된 우리에게 참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오신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구원의 창시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창시자의 원어적인 의미는 배가 자초됐을 때 누군가 밧줄을 갖고 육지가 있는 해변까지 헤엄쳐가서 그 배를 이끌어주므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영향을 끼친 사람 그것이 바로 창시자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정말 하나님을 떠나 정말 죄가운데 자초된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로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신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나라의 이단사비 교수가 40여 명이 넘고 내가 구원자라 라고 외쳐도 우리가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될 것이 히브리서 2장 15절의 구원의 창시자 이사야 43장 11절의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는 이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유일한 원식의 복음을 희석시키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복음을 확증하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10절 11절에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예수 구원자 바로 예수님이 화목해하는 역할을 감당하셨다 내 마귀는 이간자다 라는 말씀하실 때 탁 제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름값을 하는구나.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의 지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그 삶을 살다 가신 겁니다. 이름값을 하는 인생을 살았고 마귀 사단은 대적자 마귀 이간자지 않습니까? 이름값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분리시키는 겁니다.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인간과 인간 사이를 자꾸 이간하고 분리시키는 그 이름값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먼저 화목해하기 위해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곧 화해의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구원 단 1%의 우리의 노력과 선행 열심히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하신 이 구원의 시나리오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접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이 영접이라는 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영접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접의 비밀입니다. 영접하기 이전에는 사단에게 종로를 됐던 우리가 영접한 이후에는 이제는 사단을 아군에서 적군으로 대적의 관계가 되어지고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사단이 볼 때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제 놀라운 신분과 권세적인 7가지 축복 바로 우리가 받은 변화된 영적인 상태고 우리가 받은 영적인 축복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영적인 정체성은 그냥 단순히 세상적인 즐거움 차원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참을 수 없을 만큼 벅차고 감격스러워서 항상 즐거워하는 자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즐거운 복음 인생 그냥 복음 인생이 아니라 즐거운 복음 인생 이 복음을 누리는 우리의 사실적인 신앙 생활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 잔치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처음 우리 이 땅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이 한국의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던 글을 제가 어제 읽게 됐습니다. 그 글에 보면 불교를 뭐로 표현하면 상갓집으로 비료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나무하비타브리오 인생 무상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다 죽고 다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유교 마치 제사집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교적인 효를 강조하다 보니까 효도를 한답 쓰고 1년 내내 밤낮 제사만 지내더라 그래서 제사집으로 비유를 이 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는 것은 언제나 찬양 소리가 끝나지 않고 그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바로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 뿌리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화평하게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등지고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잠원 14장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흔심이 있느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불신자들이 그렇구나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구나 그 웃음의 끝에는 늘 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등지고 원시된 자는 참된 인생의 즐거움이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즐거운 복음 인생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됐습니다. 이제 세틀 인생에 걸맞게 날마다 참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영국의 시인 가이스 플레처가 말하기를 예수님을 묘사하기를 길 잃은 자에게는 길이고 헐벗은 자에게는 옷이고 굶지는 자에게는 음식이고 묶인 자에게 자유 약한 자에게 강함이며 죽은 자에게 삶이 되고 병든 자에게 강건이고 눈모한 자에게 광명이고 가난한 자에게 부여가 되고 다시는 잃지 않을 즐거움이며 도둑맞지 않는 복물이다 라고 예수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 가운데 어떠한 문제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여러분 인생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이번주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이제는 증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위임되어 주고 주어진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적인 제사정적인 왕적인 축복을 갖고 이제는 우리가 현장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정말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을 주셨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응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레기 8장 24절에 제사장을 위임할 때요. 피를 발랐습니다. 제사장의 오른쪽 귀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또한 이 엄지발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습니다. 왜 귀와 손가락과 발에 피를 발랐냐. 자 귀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세상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줄 알았기 때문에 거룩한 예배의식에 나와야 되는지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유혹하는 사단의 소리 들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귀가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늘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왜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피를 발랐냐. 손은 무수히 많은 행위를 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살리는데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데 이 손은 같은 손 모양이지만 손의 사용은 완전히 천차만별입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엄지발가락에 순냥의 피를 발랐다. 그것은 우리의 발걸음이 구별된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부도탁한 길 세상의 폐약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로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여러분도 처음에는 부신자였고 우리도 처음에는 새가족이었음을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더욱 초청된 새가족들 우리 교회 안에 잘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후속사역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